싱가포르의 첫 일정 쏘우 피스! 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피스가 싱가포르로 왔어요! 오늘 또 일정이 싱가포르에서의 첫 일정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점심을 지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영웅들이죠 힙포버스! 난리 났어요? 힙포버스 너무나 타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서프라이즈 파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죠? 저희가 이제 2층! 힙포버스가 2층이잖아요 저희가 2층에서 이렇게 몰래 숨어있습니다 팬분들이 이렇게 1층에 타시죠? 그럼 저희가 1층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럼 서프라이즈! 많이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스의 투준입니다 일단 오늘 하루 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합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의상을 갖추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걸친 의상은 저희가 두 번째 앨범 구속곡 스페셜로 활동할 때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제 파트 부를게요 베이베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마 아무튼 이제 그 노래를 하기 위한 의상인데 네 메이크업 안 받아요? 당신이 받아요, 메이크업? 메이크업 받아요? 저거 수정해야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가입 시작! 양념소코리 피부 상태는 어떤가요? 아기같아 애기 애기 조금 있으면 팬분들께 하이파이브 세션이 있어요 그래서 팬분들께 깜짝 선물로 드릴 저희가 어제부터 사인을 했었던 와우 와우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팬분들에게 수정의 정성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도착하자마자 했죠? 네,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사인을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직접 한 거니까 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 좀 사인이 조금 다르다 옆에 분과 조금 다르다 그래도 좀 이해해주시길 네 네 사인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해야죠 와우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셔야 돼요 그쵸? 첫 번째니까 저희 노래로 갑시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쇼크죠 일단 네 쇼크고 저희 두 번째 앨범 쇼크 오드 뉴 에라 네 쇼크 타이틀곡으로서 강렬한 비트의 음악으로 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멋있게 잘 나왔어요 신선하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소절 부르고 시작할까요? 에브리데이 샷 샷 함께 포즈쇼 주시기 포즈쇼 포즈쇼 I can't control Every night the loneliness My love Don't be in the queue Can't breathe like freeze 내 몸이 곱다가 Hey dear, stay here 내 눈이 멀다가 No way, you're losing my way No way, 멀어지기만 해 아플기 싫어 난 깊은 반감함은 어떻겠냐 난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는데 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말했던 난 그날부터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나인데 모두 멈췄어 모두 끝났고 난 모든 게 지워져가 눈을 감아도 내 기억 속에서 네 모습이 흘려지는데 Every day a shock Every night a shock I'm sorry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줄래 Every day a shock Every night a shock 난 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Come to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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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ight's so crazy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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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me I'm waiting you to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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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ight's so crazy 절대로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난 다 마셔 Hey yeah, wake up 정신 차려보면 너는 곁에 없어 Oh lalalalalala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어 테리오밍파도 치는 바다에 매일 오저 때 난 못해 I'll catch you 평생 이렇게 Yeah 이럴거면 너를 잡았을 텐데 죽을 만큼 힘들지 않을 텐데 다시 너를 잡아보려 해도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I'll be there 숨이 가빠와 숨이 아파 내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한참 동안 늘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Every day a shock Every night a shock I'm sorry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줄래 Every day a shock Every night a shock 난 너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Come to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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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night's so so crazy Come back, back, back to me I'm waiting to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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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night's so so crazy 절대로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난 다 마셔 매일 밤 꿈에 너의 목소리 들리지 않아 넌 어디에 기간을 떠나서 행복해 한다면 그러면 내가 눈물 참아볼게 Every day a shock Every night a shock I'm sorry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줄래 Every day a shock Every night a shock 난 너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Come to me Come to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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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night's so so crazy Come back, back, back to me I'm waiting to you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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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e night's so so crazy 절대로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아 I'm a shock You told me it's not over K-Shock If you haven't got your tickets to world stage You're gonna miss out on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Yes, then you're love Tokyo Hotel You told me You told me You told me I'm gonna miss you I'm gonna miss you MTV World Stage Live in Malaysia 2010 Premier is 21st August 9pm It's presented by Sunway Lagoon Resort And brought to you by Sony Ericsson In Malaysia ignited by X-PACTS 기관군의 춤 뭐하나요 기관군? 어디가? 기관군 어디가다가 걸린거야? 여기서 이제 운동을 운동을 했었죠? 요새 이게 유행하는 운동곡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미국 춤 한번 보여줘 1 2 3 4 아침부터 매일 투정만 자꾸 뿌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던 기관군과 손도공군 뭐에요? 너무 귀찮나요? 말까지 들렸어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온다고 사실 이제 껴들어야 하는데 할게 없으니까 방금 꾸시면 원샷 받을 수 있을 줄 알아요 네 오늘 하루 비니스트와 함께하게 됐는데 오늘 저희 비니스트의 솔직하고 꿈이 없는 모습 최대한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비니스트가 힙포버스 정말 유명하죠? 힙포버스를 타고 이제 싱가포르 구경을 하러 갑니다 한 번 한 번 근데 사실 저희가 2층을 타려고 그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저 버스를 타고 저희가 싱가포르 구경하게 되는데 부적 설레입니다 자 가볼까요? 가시죠 렛츠고 렛츠고 노은이 가입이가 많네 노은이 살아 여기서 싱가포르 네 예상이라기보다는 좀 많은 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실 줄은 몰랐죠 큰 환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톨름이 돋았어요 했는데 navy가 차다다 뭘 안 받으래